안녕하세요 키덜투브입니다 와 여러분 카메라에서기가 조금 뭔가 쑥스러울 정도로 영상이 그동안 뜨였습니다 프로젝트 하나가 있는데 그게 마무리가 되고 있어서 이쪽에 집중이 되어있다 보면 이게 영상을 찍는 것도 나름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말을 할지 제품에 대한 분석도 하고 또 나아가서 편집도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다시 1월 달에는 최대한 이거 또 못 지킬 수 있으니까 최대한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편집을 많이 하면 안 되니까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일단은 또 이 키덜투브의 주력 라인업인데 1년에 하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영상이 자주 올라갈 순 없겠죠 당연히 23년 모듈러 신제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1월 4일 출시인데 대부분 이제 VIP 회원이시잖아요 VIP 회원이 인터넷 공식 홈페이지에 VIP는요 그냥 가입만 하시고 VIP 신청만 하면 바로 된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시고 2시간 뒤에 구매를 하셔도 VIP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구매가 가능하시지만 이게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VIP가 되기 위해서는 전반기, 전 6개월간의 실적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50만원 이상 구매하시면 실버 100만원 이상 구매하시면 골드 이렇게 VIP 회원 자격이 있으신 분만 구매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언제나 새해를 여는 레고는 모듈러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세즈클럽도 기대가 많이 되는데 가격을 또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레고가 작년부터 가격이 대폭 인상됐죠 그래서 이제 모듈러들도 30만원 클럽에 가입했어요 이게 뭐 100원 때문에 30만원 클럽에 아직 가입을 못했다 이러면 사기가 돼서 30만원 클럽이라고 하겠습니다 가격 인상전이 사실은 혜자였죠 품수대비 1피스당 100원을 대부분 안 넘었었는데 지금은 가격이 오르는 바람에 조금 넘었다 그래도 이 정도면은 레고 수준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왜냐면 다른 것들이 가격이 다 올랐으니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또 내일 제가 오픈런을 하지 않습니까 오픈런을 하면은 이게 기적의 계산법 이게 기적의 계산법이라고 체감가 체감가가 확 떨어지게 되는데 내일 어떤 이벤트가 있냐 자 일단은 30만원으로 할게요 그냥 너무 양아치 같아 30만원에서 원래는 5% 적립밖에 안되지만 내일은 더블 포인트 적립이 됩니다 10% 적립 두 배를 적립을 해줘요 그래서 그건 어차피 나중에 다른 레고 살 때 쓸 수 있으니까 10% 를 뺐다고 치면은 30,000원이 할인되서 27만원 거기에 여러분 내일 엄청난 프로모션이 나오죠 이거 이거 블랙트롬 크루저라는 이 프로모션을 주는데 예비 어린이분들 이제 학생분들은 이게 뭐야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옛날 올드 감성 진짜 지대로 담았거든요 박스 디자인부터 해서 흡사 작년에 숲속의 은신처와 같은 느낌의 이제 그런 프로모션인 거죠 이제 어른이들을 노린 프로모션이에요 그래서 여기 딱 보시면 알겠지만 18세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18세 이상을 위한 게 사진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엄청 간단한 건데 요건 이제 추억 추억 보정이 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8세 이상을 타겟팅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이 녀석도 프로모션으로 받으면 그냥 저는 바로 박스 까가지고 리뷰할 테니까 자세한 얘기는 그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고 어찌됐건 상당히 매력적인 프로모션이라 내일 꼭 성공을 해야 된다 특히 이 우주인 이 우주인은 레고에서 이 제품의 값어치를 측정했을 때 42,000원 정도 된다 여기서 42,000원을 빼줘야죠 실제로 42,000원에 거래가 안 되더라도 일단은 빼주면 내일 오픈런을 성공했을 때 모듈러의 기적의 체감가 기적의 계산법 체감가는 228,000원 23,000원 정도다 그러면 23,000원에 2,900피스짜리 제품이기 때문에 쌍따봉 혜자급 가격으로 만나실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1월 1일 신제품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냥 이렇게 영상을 끝나면 서운할 것 같아서 제가 몇 개 뽑아 봤습니다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일단 어벤져스 퀸젯이 있습니다 어벤져스 퀸젯은 마블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하나쯤은 구매하고 싶으실 제품인 것 같아요 다만 이 제품은 부품 수는 800피스 정도밖에 안 되지만 15,000원 가격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마블 제품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피 가격이에요 어떤 미니피규어 들이 들어가 있느냐가 중요한데 아 진짜 알짜배기들만 들어가 있죠 특히 처음 사시는 분들한테 이 구성은 정말 미쳤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은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이게 비인기 시리즈인데 몽키키드가 여러분 레고가 중국 시장 잡으려고 사활을 걸고 만들고 있는 시리즈예요 그래서 그 부품 수 대비 구성 대비 가격이 상당히 착합니다 그리고 이 메카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오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로보트 디자인이 상당히 안정적이고 멋있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이 비행기가 분리되거나 변신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두 개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 보시면 이 눈에서 라이트 브릭이 들어가가지고 빛이 납니다 여러분 레고 많이 만들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라이트 브릭 하나 놓고 가격 진짜 온팡지게 받아 먹는 다음 보실 제품 음력 새해 퍼레이드 이것도 역시나 중국 시장을 노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진짜 부러운 것 같아요 이런 제품들 보면 얘는 심지어 부품 수가 1653피스인데 15만원입니다 그러니까 피스당 100원 언더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제품이고 브릭스만 많은 게 아니에요 미니 피규어도 엄청 많아요 이거 세다가 제가 잘 못 세웠는데 여기 한번 세볼까요? 미피가 몇 개 들어있나? 외국 만져보신분들 알거에요 15만원 짜리 제품에 심지어 부품수가 1653피스인데 미니피규어가 15개가 들어있습니다 재즈클럽 30만원 짜리인데 미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어? 요번에 좀 많이 들어있네? 8개 많이 들어있는거거든요 원래 한 6개 들어있어요 이거 미니피규어 모으시는 분들한테는 충분히 메리트 있는 제품이다 다른 걸 떠나서 이게 중국풍이지만 진짜 멋있어요 그래서 저 이거 지금 솔직히 좀 고민 중이거든요 하나 사보고 싶은데 이런 제품들의 단점, 국내 한정 단점이긴 한데 이게 나중에 사면 요거 할인은 이제 빡빡 때려요 할인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다 신경이 쓰이지만 전 또 빨리 사서 여러분들한테 리뷰를 해드려야 되니까 그리고 다음은 닌자고 좋아하시는 분들 이제 린자고가 올해부터 좀 뭔가 리프레시 되면서 다시 힘차게 발매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개 봤는데 그 중에서 저는 잔의 아이스 드래곤이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품수는 973피스에 15만원짜리 제품이긴 하지만 미니피규어도 정말 화려한 미니피규어들이 많이 들어있고 제가 린자고를 잘 아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막 이름은 잘 모르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냥 드래곤 형태로 할 수 있고 로봇처럼 이렇게 일어나는 이족 보행을 할 수 있는 형태로도 변신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사이즈도 강년 신제품이었던 그 골든 울트라 드래곤과 밀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다음 제품입니다 부카티 볼리드라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테크닉 입문하시는 이제 우리 예비 어른이분들과 학생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제품인데 테크닉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1대8 슈퍼카 라인업 너무너무 좋은데 그거 테크닉 한 3000피스 넘어가면 조립하는데 힘들어요 막 이거 언제 완성되지 아 정말 언제 끝나나 막 이럴 수 있는데 이런 제품들은 제가 한번 조립해보니까 딱 진짜 알맞게 좀 라이트하게 가지고 놀 수 있는 조립할 수 있는 그런 라인업이다 보니까 이것도 하나 꽂게 됐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다음 제품 시티 시리즈의 자동차 튜닝샵이 있더라구요 부품수는 500피스에 73,000원 짜리 제품입니다 다만 요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기에는 요거 너무 아기자기하고 소품들 많으니까 요거는 개인적으로 가격대도 높은 편이 아니니까 두 개를 사서 자동차들도 다 팔스터드로 좀 개조를 하고 아니면 스피드 챔피언과 같이 뭔가 할 수 있게끔 꾸미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 제품 헐크버스터 아칸다 전투 인데요 어 작년 작년에 이거 지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여러분 나온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제품을 지금 20%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아직 못 보신 분들 제 리뷰 보고 오셔도 되는데 대차게 까였죠 근데 이게 저만의 의견이 아니고 해외 포럼 마찬가지 그리고 나온지 얼마 안 된 거를 공식 홈페이지에서 20% 세일 하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이다 여러분 반응이 존나 말이 안 됐어 아니 4000피스에 70만원은 계산이 안 된다니까 지금 말이 안 돼 디자인이 얘가 나 얘도 좀 똥기적이긴 한데 그래도 얘는 이해는 되잖아요 요만 이만한 제품이기 때문에 아 근데 레고가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건가 얘도 좀 너무 똥기 하여튼 그래도 얘가 나요 얘는 이해 돼요 얘는 그래도 여러분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가격이 어찌됐건 훨씬 막 10분의 1이잖아요 아까 70만원인데 77만 3천원 이니까 어찌됐건 뭐 요런 거는 다음 시티 시리즈입니다 펭귄 슬러시 벤 저 이런거 캠퍼 벤 슬러시 벤 이런 거 좋아하는데 이 제품은 뭐 다른 거 없고 저는 이거 하나로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차 위에 달려있는 슬러시 모양의 이 대형 컵 구조물 이게 너무 이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안쪽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인테리어 디자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동식 경찰견 훈련장 이것도 괜찮더라고요 경찰자가 이게 SUV인데 사실 좀 작아서 조금 불만이겠는데 가격이 3만원이니까 어쩔 수 없겠죠 훈련용품들도 넣을 수 있고 강아지는 또 이제 차 뒤에 이런 식으로 태울 수 있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요것도 요거는 하나 구매할 것 같아요 그 다음 자 토끼 해니까 근데 작년에 호랑이는 좀 컸는데 토끼는 좀 작아요 토끼는 좀 작습니다 3만원짜리 258피스 제품으로 나왔는데 뭐 그래도 귀염귀염하게 나온 것 같아요 3일원으로 토끼 만들 수 있고 앵무새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이거 물개인가요 이거 물개 만들 수 있어요 물개 완전 귀엽죠 뒤집어져가지고 생선 먹는 모습 이렇게 해 줄 수 있다는 거 선물 주기 참 좋죠 의미도 있고 토끼의 해라는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선물 주기 참 좋다 네 이렇게 2023년 1월 1일 신제품들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뭐 사람마다 더 좋아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제가 소개해드린 거 외에도 정말 많이 나와요 아바타도 나오고 진짜 많이 나와요 진짜 진짜 많이 나오는데 제가 소개해드린 제품들 이외에도 궁금하신 거는 레고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서 신제품란에 들어가시면 지금 출시 예정인 제품들 쫙 나와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저는 내일 가능하다면 오픈런 영상과 최대한 빨리 조립해서 이 재즈, 재즈클럽 리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마무리 잘 하시고요 2023년에도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레고 뉴스 전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